2016년 특찰물 카멜라이더 이글제이드 주연진 과거와 현재 2편 마츠다 루카님 뽀삐삐 뽀빠 뽀, 카멜라이더 뽀삐여 과거 21세, 현재 27세 카리노 아스나 박은설 역 하카타 하나마루는 카카미 하이마 칸하유여 과거 46세, 현재 52세 모노지카 하여토는 쿠조키야 청세양 카멜라이더 레이저여 과거 23세, 현재 29세 야마모토 치이로님 타케다 아게하 진초와 기리르 버그스터여 과거 20세, 현재 26세 마츠모토 우큐는 하나야 타이가 한시완 카멜라이더 스나이프여 과거 22세, 현재 28세 스즈 노스케는 유자키 카즈시계 장동석 도라르 버그스터여 과거 32세, 현재 38세 스즈 노스케는 유자키 카즈시계 장동석 도라르 버그스터여 과거 32세, 현재 38세 스즈 노스케는 유자키 장동석 도라르 버그스터여 과거 34세, 현재 24세 스즈 노스케는 유자키 파이마 카즈시계 장동석 도라르 버그스터여 과거 19세, 현재 25세 도친 요시쿠니는 나구모 카게나리 최준영 가믈라이더 후마여 과거 39세 현재 44세 타카미 히로유키는 단 마사문의 현정수 카멜라이더 크로노스 역 과거 47세 현재 53세 타카미 히로유키는 단 마사문의 현정수 카멜라이더 크로노스